저, 기영이 인터뷰 없지? 할 필요 없이 뭐. 저도 딱 기억하고 싶으세요. 1등 채널이야, 1등 채널. 1등 채널인 걸 알죠. 아, 말대포 진짜. 호주에 계시지 않았어요? MBC, MBC 호주 같은 거 같은데. 맞아요, 호주 갔다가 지금 과물을 전자 날아왔어요. 아, 진짜요? 아니, 이 큰일 났다, 이거는. 트레일리 버전이에요? 아니, 이거 원래 한 3일만 면도 안 해도 엄청 길거든요. 근데 지금 여기 와서 한 번도 안 잘랐어요. 아, 정말? 야인 느낌이 나요? 혼나겠다, 이거 나가면. 혼나요, 이거 나가면. 와이프랑 딸한테 혼나고. 면도 안 하면. 감사합니다. 네, 아유. 형님 괜찮으셨죠? 큰일 났는데. 잘하셨으면 너무 잘하셨어요. 아무튼 쉽게 또 구독을 해 줘서. 감사합니다. 우리 차기 혜설위원님 말씀주잖아요. 저는 항상 이야기했지만은 CNB나 광주 쪽에서만 합동할 자잖아요. 하투리 때문에 안 돼. 아유. 아니, 내가 현종이 있으면 좀 현종이가 두려운 게 내가 지금 통산 다승 2위인데 얘가 이제. 많이 깨지지 않을까요? 네가 내 귀로 깨는 건 당연한데 나는 이제부터 체제전환해야지, 우한 최다선으로. 원래는 통산은 다승 2위인데 얘가 분명히 깨니까 우한 최다선으로 가야지. 아, 대단한 거야 진짜. 아우. 아우.